진짜 대단하다 드디어 당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동상이에요 동상 와 동상 받은 개체예요 동상 받은 개체입니다 와우 다음은 은상 보여드릴게요 와 은상 받은 개체예요 장난 아니다 빵 봐 빵 빵이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이쁘다 금상 받은 개체예요 금상 금상 받은 개체 이 녀석이에요 와 마지막 대상입니다 와 이 녀석 내가 받을 것 같다고 했죠 받았습니다 얼굴을 절대 안 보여줬는데 얼굴 안 보여도 대상의 품격입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이쁘다 와 꺾엄대는 거 봐 콧수염도 있어 자 비다닝어 수상 개체를 한번 봐볼게요 비다닝어 과연 수상 개체 어떨지 동상 오 이런 일이 떠나기 직전인가 봐요 떠나기 전에 동상 받아서 비닐에 넣어놨는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께요 동상 개체예요 일단 금상 개체입니다 금상 개체 약간 비닐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를 다 못 봤냐 아직 은상입니다 은상 개체 보여드릴게요 오 나는 은상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은상이 더 크고 색깔도 더 진한 것 같고 이 녀석이 은상 개체 박람회장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교체들이에요 일단 지금 애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하나 봐요 저희가 타이밍 줄도 잘하네요 자 오늘 간성어 박람회의 둘째 날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또 특별히 처제랑 같이 해가지고 어 좀 간성어 박람회 살짝 한번 둘러볼게요 아 우리 구독자분이 또 이렇게 저희 와보 브랜드로 해가지고 떡 케이크를 또 해오셨어요 아 감사하네요 진짜 얼른 먹어야지 저희 처제랑 왔는데요 처제랑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오늘 보고 싶은 거 한번 보자 그래 어반네이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네이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네 저희는 아쿠아 펫랜드에 위치한 어반네이처라는 업체고요 소형어종들부터 대형어종까지 다양하게 전문성 있는 물고기들을 관리하고 또 판매하고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건 같은 걸 펼치셨는데 이거는 혹시 뭔가요? 이 수건은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박람회 기간 동안 드리는 사은품인데요 유튜브를 보고 오신 고객님들께는 다 무료로 증정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저희 슬기릉물생활TV 보고 오신 분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? 네 구매만 하면 시청자 보고 오시면 소액을 구매하시더라도 전원 드리는 걸로 오 그러면은 만원만 구매해도 줘요? 네 맞습니다 오 진짜요? 네 오 이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꼭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첫째 날 박람회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생물실을 조금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이쪽에 전체적인 모습 보면 이제 수초 수초랑 거북이 이런 것들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또 소용어들도 있고 이쪽은 금붕어라인 이제 난주나 진주린 뭐 이런 것들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소용어들 그냥 편하게 보면서 구경도 하고 가볍게 쇼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게 동물원인가? 여기 뭐예요? 여기 갤러리 형태로 저희가 대형 어둠을 준비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 앞에 보이신 저 탱크 같은 경우는 네 알텀 이게 다 알텀이에요?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알텀들도 저희가 국내에서 2년 이상 키운 개체들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결코 작지만은 않아요 이게 어항이 커서 그렇지 이거 실제 일반 어항에 있으면 굉장히 큰 녀석들이에요 아마 국내에 이렇게 많은 알텀이 이렇게 큰 어항에 들어가 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촬영을 3년 했잖아요 네네 처음 봤어요 이런 그림을 와 오 장난 아니에요 알텀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게 사람들이 사실 꿈의 여왕인데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크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150일이 아닌데 와 이거 진짜 꿈의 여왕이다 이거 와 이런 건 진짜 썸네일로도 쓰고 싶은 느낌 와 이름이 어장관리 어장관리인데 이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금몽어들 브리스톨 주문금인데 국내 브리딩 개체들 오 좀 바울바울하네 세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분진이 좀 있는데 근데 리액션이 거의 사실 자동이네 그럴 수 있지 알겠어 오 여기는 이거 진짜 이쁘다 행사특가 정상가 3만원인데 8천원 오 이쁘네 여기 이게 만화야 진짜 이쁘다 확실히 브리더 이름도 있어 아랑 아랑 어장관리 당해봤어? 아니 내가 했어 누구한테? 그런 게 있어 뜰채권 증정? 이건 뭐지? 뜰채권 증정 아 진짜 떠가라 얘기네 아 얘 완전 깨뻐 보버 같아 진주린 진주린? 얘네 커지면 골프공처럼 이렇게 아 진짜? 그럼 아직 애기지 어 커지면 진짜 커져 한 이만해져 여기는 유금인데 롱핀 원래 유금이 핀이 롱이 아니거든 핀이 길어 뒤에가 원래 이게 금붕어들을 보면서 창면반상도 많이 하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나는 항상 틈면만 봤는데 아 그래? 원래 일본에서는 이런 프라베이 같은 데 많이 키워 어 위에서 봐도 귀엽지 응 위에서 봐도 귀여워 근데 사실 진짜 이쁜거는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어 여기 보면 일본 한주지 진짜 이쁘지 진짜 이쁘다 이런 매력 있어 일본 한주가 이게 진짜 우와 환타 같아 환타 색이 환타 사장님의 노고가 느껴지시네요 오 이쪽에 뭐 사나 봐요 지금 이쪽은 지금 고등학생분들 수산해양고등학교랑 완도 충남 이런데 수산해양고 학생들이 여기다 이제 레이아웃 같은 거 하드스케이크 같은 거 하는 거 같아요 직접 여기다 세팅을 학생들이 직접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의미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는 리틀펀드인데요 모래폭포가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리틀펀드에 이제 모래폭포인데요 이거 지금 핸내가 완료됐어요 신기해 이게 진짜 핸내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들어가고 쏟아지고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신기하다 이게 더 예뻐 눈 같기도 하다 이거 가격 알려드릴까요? 가격은 40만원입니다 망나게 오미야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오 대박인게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거 있어도 모래폭포 같아 베타도 한 마리 있고 아 베타 있네 어 여기 한 마리 있어 베타 이거 가격 25만원 진짜 작은 연물 여기는 열대어 양식어가 판매장이래 구피 코리드라스 엔젤 뭐 이런 것들 아 요런 그림은 매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크다 보면은 알비노 메탈릭 풀레드 구피 노멀 풀레드 구피 블루그라스 구피 HB 블루 구피 레드 턱시도 구피 안시다 안시 쇼핀이네요 이쪽에 골든블리들도 있구요 어머 고등몰 괜찮은걸나 처음 봤어? 응 이쪽은 플래티 미키마우스 플래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귀엽다 가재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양식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런 느낌인거 보네요 어 용국랩님 아니세요? 네 낚시못가서 알바하고 있는 용국랩입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? 쿠아쿠아에서 요번에 또 약품 신제품 지금 생산 계획 잡혀가지고 홍보하려고 나왔어요 물고기 약품이겠죠? 아 그쵸 어떤 약품인가요? 그러니까 이쪽은 보시면은 저희 작년에 출시했던 어 이거 쿠션 시리즈 네 저희집에도 가지고 왔죠 주셔가지고 이거를 비롯해서 좀 라인업이 부족하다 느껴서 매니아분들이 쓰기 편한 양으로 쭈루루루루룩 이런 봉투를 사시면 쓰는 양보다 항상 남는 양이 많아서 나중에 다 부어요 네 굳고 버리고 못쓰고 하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100g 단위 소포장으로 간장제 성분 들어간 제품 나오고요 웬만한 라인업은 지금 다 거의 다 갖춰진 상태예요 사료도 해요 사료? 네 사실 러브라마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사실 아 그쵸 이제 1호 사이즈부터 수입이 안 되다가 요번에 들어왔거든요 미리 입자 1호부터 쭉 찾으실 수 있고 행사로 내봉에 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제 봤던 용들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어? 당선 당선됐네 지금 결과가 나왔나보네 요게 지금 아로아나 부분에서 이 친구가 은상을 했대요 은상한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유가 있네 유유자장 그거 알아? 아로아나는 밑에 가오리랑 세트야 거의 밑에는 가오리, 위에는 아로아나 아 무조건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야? 아 무조건 아닌데 이런 조합으로 많이 키워 같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키울 수 있어 가지고 이뻐 이뻐 어 저기 당선됐네 또 있어 어 금상 금상 야 금상 가오리 없이도 같이 혼자 아 그러네 솔로로 솔로로 1등 했어 응 사실 아까 전 거랑 차이를 모르겠다 이게 이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봐 이게 뭔가 있나 봐 체형이랑 색깔 야 이 금상의 이런 위험 위험 한번 동상 동상 찾았습니다 동상 여기 뒤집지마 아직 작아서 동상이네 고집은 금상이네 아 그래? 아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작아 그래서 동상인데 유망주야? 유망주 유망주 화이팅 내년에는 이제 금상으로 보자 자 그린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모든 사람들의 물생활의 시작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린피시 일단은 2점 업체답게 굉장히 넓어요 그린피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웬만한 건 다 있을 것 같아요 2점 업체 넓어 가지고 여기 보면 그린피시 약간 특이해요 랜덤 타면 약간 이러고 안 보고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 눈을 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고르는 거 아닐까? 눈을 감고 골라야 진정한 랜덤 아니야? 아 그 정도 랜덤은 아닌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다 이거 4,000원이야 4,000원? 박람회 특가네 어 요즘에 두어프그라미 수족관에 많이 안 보이는데 두어프그라미도 있네 이거 괜찮은데? 괜찮아? 키울래? 괜찮네 아 그건 아니야? 어 근데 이제 좋은 사람한테 가야지 아 넌 나쁜 사람? 난 나쁜 사람 어 얘가 더 귀엽다 누구? 여기? 선셋고라미? 어 여기 이거 포인트 바이크 위에 좋습니다 이런 선셋고라미들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처제랑 1부 봤고요 이제 장사 잠깐 하다가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어야죠 이제 오늘 되게 반가운 얼굴 만났는데요 저희 컨셉이 확실하시네요 예 저희 매니저님 달강이님 안녕하세요 달강이님 달인 컨셉이 만났어요 일단 이제 금붕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쪽 금붕어 한번 볼 수 있나요? 근데 금붕어 좋아하세요? 금붕어요 좋아하죠 키우세요? 네 뭐 키우세요? 금붕어요 아 여기는 로즈테일 쪽 로즈테일 쪽 로즈테일 쪽 근데 이거 맞는거야? 아 맞는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? 예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로즈테일 아직 새끼인거 같아요 여러분 예 그런거 같죠? 예 맞습니다 여기 그림 장난 아니다 아니 완전 이거는 너무 예쁘다 어떻게 했을까? 저 로보트세요? 어? 로보트신가요? 아니요 뭘요 로보트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가짜같다는 느낌이 형광빛나는 물고기 같은 느낌 저기 저 뒤에 있는 물고기 저 뒤돌아서 있는 물고기 아 똥구멍 보이는 친구 네네 너무 예쁜거 같아요 똥구멍 밖에 안보이는데 이쁘다고요? 어 그 뒤가 이쁘다는 말인가요? 아니 지금 이거 예쁘잖아요 어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말 안해도 알아들어야지 아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도 있고 아 너무 예쁘다 제가 진짜 보고싶었던건 이거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빵이 꽝이라고요? 네 빵빵 빵이 빵빵 빵이 장난 아니네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이쁜데 밑에도 있습니까 약간 요런 크기 죄송합니다 요런 크기가 제일 예쁜거 같아요 아 집에 요런 크기 키우세요? 네 근데 줄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느낌 확실히 여성분들이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와 요런 그림 너무 이쁘다 요런 그림 박람회 때 볼 수 있는 확실히 이런 파란 색깔 위에 있는게 예쁜거 같아요 이거 예쁘다 얘네들 예쁘다 한번 떠가시죠 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떠서 보여주시나보다 이렇게 여기 떠가지고 보여주는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한국구피 왔는데요 여기 저희 촬영도 했었지만 고정구피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그런 곳입니다 혹시 구피 아직도 키우세요? 네 저 구피 아직도 키우고 있어요 아 뭐 키우세요? 저 타이거 옐로우랑 히아신스 구피 키우고 있고 라리마 구피도 키우고 있고 저보다 훨씬 많이 키우시네요 헥스칼리버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구피 필요하신 분들 고정구피 키우실 분들은 이쪽 와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엄청 많죠 지금 거의 수백마리 구피들 한국구피에서 볼 수 있고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니까 약간 고급 구피를 좀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람회 오셔가지고 한국구피 구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다채로워요 지금 아직 10시도 안됐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토요일이라서 오늘 장난 아닌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푸드트롯도 훨씬 많아졌어요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먹거리 걱정은 또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기 SNR 평택점 이게 스쿠인데 이게 뭐하는거에요? 여기 있는 종이 뜰채 가지고요 종이 뜰채요? 네 저희가 5,000원만 치고 가시면 종이 뜰채 가지고 5마리까지 낚을 수 있네요 오케이 저는 50마리 갑니다 50마리? 한 방에 10마리씩 뜨면 되는거에요? 한 방에 10마리씩 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뭐 시간제한 있어요? 시간제한 없고요 저희 종이 뜰채가 찢어질 때까지 아 이거 평생 안 찢어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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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어 뭐야 저 또 우리 물뻘님이 누구에요 우리 아 죄송한데 물생활의 그 대표주장인데 이거 스쿠니 설마 죄송한데 조용해지실 수 있으세요? 집중이 안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애들 교육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? 교육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아 이거 날쎄 애들만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저희 날쎄 애들만 갖다 놓은거 아닙니까 이거? 저희 수영장에서 한번 좀 하타까리 하는 친구들이 보는데 아 그래요? 네 아 뭐야 이거 뭐 여기 설치에 락스 받아놨어요 애들 다 도망가는데요 어 어떻게 그 자 들어오세요 어린이 이즈 버전으로 해드려야 되나요? 아 제가 까구가 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창법이 있어요 네 창법이 있어요 자 편집자님 이거 잡는것처럼 편집해주세요 잡히는것처럼 편집 아 잠시만 이게 말이 돼 이게? 이걸 또 돈으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는 여섯마리 잡아놨거든요 예? 아니 잠깐만 여섯마리나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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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보님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책이 없어요 원코? 원코? 노몰 하하하 저도 장사해야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.